네 지금 여기 우리 수바라시에서 우리 춘봉이 형 고생한다고 우리 대전에 가까이 사는 띵 누나랑 천하고 춘봉이 형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. 춘봉이 형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? 개똥 싸고 미통 싸지고 환자 어서 서프라이즈가 이런겨 개똥은 우리 뽕 싸냐고 마치 그렇죠. 끝나야 끝난 겁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나 미통을 나 족발 맛있게 먹었는데 케이크는 또 뭐여 나 근데 케이크 왜 준비한 게 나 개똥 싸게 야 요즘에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요즘에 많이 힘드셨죠? 예 그렇고 인도 없이 조금은 개코딱지만큼은 힘들었습니다. 그건 근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이 돈이 아니게 상처가 될 수는 있어.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우리 뽕 싸냐고 이제 2500분이고 예 뽕 싸냐고 오늘 스파라시 특집 2편을 찍고 있는데 딱 500번째 라이브 야 라이브가 아니라 앞으로 5,500만 번 3,651 10년을 매일 한 시간 이상을 생방송하는 25초전에 고치고 그납과 관련 없이 자름문하고 부족합니다. best. 하지만 하나는 약속드릴게요. 바지로 뜨는 기술 아침, 저녁 24시간을 뽕수랑 같이 하면서 마음을 나는 게 뭔지 또 오랫동안 1년이 아니라 5년, 10년을 같이 하는 게 뭔지 또 이 가슴으로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개똥 싸고, 글똥 싸고 있어요. 뭐요 이게? 하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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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우리 뽕수댁이 아닐까? 콕수수, 콕수수, 콕수수 두 개가 없던지? 콕수수, 콕수수, 한 개씩. 저희도 잘하는 건 없지만 옆에서 저희가 많이 힐링 되니까 저희도 촌봉이 형 많이 도와서 열심히 하는 띵가인하고 천 되겠습니다. 되겠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500회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후, 구세요. 한번 굴게요. 뭐 있소? 20인들 없으면 또 플랫폼 1롱, 20원 수정인 것 같고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으! 후와! 바로 2원 아닙니까? 여기까지 25년 선생님 오추벙 끝. 그리고 천시패러 우리 띵가인 셋선 자축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쨌든 이 케이크는 우리 같이 인마이아트 마음으로 먹는 것보다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왼쪽 가슴이 식지 않도록 우리 뽕수댁이랑 재미있는데 앞으로 20인들 없으시는데 불합보일도 없이 쭉 오래오래 가는 25년 선생님 오추벙에 대해서 고맙습니다.